이 아파트 이런 집 이분이 아니라면서 농물이 나오는데 집을 누가 사요? 농물이요? 그게 공론화되면 아파트 가격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거야 당장 와서 그냥 고쳐주세요 돈 준다고 하니까 혼자 합의해놓고 엄마 있잖아 돈 때문에 합의한 거 아니야 계약할 사람 데려오면 인세티브로 주신다고 하셨죠 집에 넓고 좋네 짜잔 여기 내 방이다? 아니 합의하면 얼마나 받아야 너마다 북박이장 들어가시는 걸로? 나 계약금 넣기로 했어 너무 잘됐다 오늘 이사 왔는데 아줌마 할인 보장 받았잖아 제돈 주고 와요 제돈 주고 이 가격에 이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? 오늘 진짜 편하게 산다 진짜 조금의 배려도 없는 거야 알아? 언니가 그래요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 엄마처럼 안 살아가고 그래도 사라져